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굳이 이러한 내용을 뉴욕기다리쌤이 드러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뭐 있느냐,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혹시 처음 방문하셔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미국 생활 지금 현재 거의 30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한국을 자주 출장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아시아권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판단들도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며칠 동안에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한국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지금 손을 대려고 하는 거나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영주권자, 제외 동포들이 해외에서 거주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만 혜택을 받고 바로 출국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받죠. 그래서 금년도 4월서부터는 해외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한국에 가서 바로 의료보험, 건강보험을 혜택을 못 받는 그러한 행정 정책이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손을 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상식과 또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이나 개인적인 의견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불만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에서 살면서 요즘에 이민을 가면서 한국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신분 조정과 또 생활터전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에서 재산이 많아도 미국에서 은퇴를 하시면서 왜냐하면 나이가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65세 이상이 은퇴를 하시면서 생활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SSI라고 하죠.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학을 보내고 자녀들을 사회로 내보낸 다음에 재산을 좀 정리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재산 정리한 것을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식분들한테 생활비로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서포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많으시죠. 나쁜 면으로 본다 그러면 생활보조금을 받으면서 국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뒤로는 한국에 왔다갔다 자주 하고 한국에서도 아파트 몇 차를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모이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차는 럭셔리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 그러신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또 반대로 미국에 재산이 많았는데 그것을 정리하거나 그것을 또 감추면서 한국에서 기초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똑같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보고를 할 때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면 한국의 국세청과 미국의 IRS와의 정보 공유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에 대한 부분을 양쪽에서 해야 되는 경우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산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에서 그 재산을 추적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생활보조금을 기초생활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그 내용입니다. 다소 오늘 영상이 좀 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양쪽의 나라의 기초생활보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차이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건과 혜택을 받고 있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SSI, 미국 쪽에서 먼저 짚어보죠. SSI는 65세 이상에 되신 분들 그리고 장애, 디사이빌리티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생활비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게 이제 SSA와 SSI죠. Social Security Benefit 은퇴연금과 SSI의 다른 점은 크게 다릅니다. 명칭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SSI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일을 했었던 기록, 세금을 냈었던 부분에 있어서 40크레딧, 워킹크레딧을 갖고 있는 근거로 그러한 경우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SSI는 은퇴연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만 SSI는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예전에 일을 했던 기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40크레딧, 워킹크레딧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SSI는 현재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살고 있는 환경에 근거를 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SSI를 받으려면 거의 모든 스테이트에서는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저도 이런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죠. 기본적으로는 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또 일을 못 보시는 분들 또는 65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이거나 미국 시민이어야만 하고요. 시민권이 없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합당한 조건이 됐을 때 SSI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시각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1996년 8월 22일 당시에 SSI를 받고 있었던 경우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미국에서 총 40크레딧을 가진 경우 1996년 8월 22일 이후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 40크레딧이 있더라도 첫 5년 동안은 합법적인 영주권자도 SSI를 자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SSI 우리가 웰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라고 합니다. 흔히 웰페어라고 불리우죠. 정부 보조 생계비 또는 극빈자 생활 보조금으로서 보통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연방정부에서 제공을 하고 주정부에서 추가 보조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내용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득이 없거나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치는 65세 이상의 노약자와 장애인이 주 대상이며 매달 생계 유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미국의 사회복지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참고가 돼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이라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웰페어의 신청 자격은 정부 보조 생계비 SSI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저소득 연장자 및 장애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서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근로크레딧이 40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근로포인트는 40포인트 이상 혹은 풀타임 10년 이상 일을 하며 세금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웰페어 SSI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할 때 예를 들면 텍사스 주인 경우에는 월수입이 소득이 914달러 1인인 경우고요. 1321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2미만이어야지만 됩니다. 개인 재산도 한 사람인 경우에는 2천달러 부부합산인 경우에는 3천달러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한 대 1인당 1,500달러 이하의 생명보험이나 장례 비용 그리고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묘지는 재산 목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웰페어의 수혜금액은 받는 금액은 SSI인 경우에는 수혜금액 여부를 결정하는 월소득 계산 방법은 총소득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으로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신청하는 방법은 1개월 동안의 비근로소득에서 20달러를 차감하고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65달러를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절반을 나누면 가처분 소득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85불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에서 절반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매달 500달러의 은퇴연금이 있다면 500달러 즉 불로소득으로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 20불을 제외하면 480불이 가처분 소득이 되고요. 웰페어 최대 수혜 한도 금액은 914달러 마이너스 480달러 즉 가처분 소득을 빼면 434달러를 웰페어의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만일에 매달 500달러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달러 마이너스 20달러를 해서 또 거기에서 65달러를 뺀 415달러를 2로 나눠서 207달러 50센트를 가처분 소득으로 계산을 하고요. 914달러 마이너스 207달러 50센트는 706달러 50센트로 웰페어의 수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웰페어의 추가 혜택이 또 하나 있는데요. SSI 수혜자들은 자동적으로 SNAP라고 해서 푸드 스탬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웰페어를 받게 되면 메디케이드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죠. 그 외에도 전화요금, 전기세 할인, 교통비 등도 할인이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추가 혜택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웰페어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주거 및 식생활비를 보좌하는 것인 만큼 한국 등 해외에게 장기 체류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 여행으로서 3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를 하게 되면 SS 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은퇴 후에 SSL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 이민 시간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짧아서 중국이나 유태인들 이런 경우들보다 짧아서 소셜연금의 수정 자격 조건인 40크레딧 혜택을 나이까지 다 채우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영주권을 어렵게 받기는 했으나 일한 경력과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온 이유로서 소셜연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열심히 미국 생활을 한 것 같은데 체킹어카운트에는 여유로운 돈이 항상 없어서 빠듯하게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아이들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은퇴 자금 등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SA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 말입니다.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은퇴를 하면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트 SSA를 받게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베네피트는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 소득 2022년 기준으로 1크레딧당 1510달러의 소득을 얻어서 연 4크레딧 즉 1510달러 곱하기 4 해서 6040불씩을 10년간 총 40크레딧을 얻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SSI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과 많이 다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I는 세금 납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초생활 재정 자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정 소득 미만의 수입자로서 신분, 나이 등에서만 자격 조건이 충족이 되면 정부에서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해주는 현금 보조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40크레딧을 얻지 못한 시민권자 중에서 65세 이상으로 자산이 2000달러 미만이고 저소득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요. 생활보조금은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여행의 어떠한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이렇게 되는데 한국의 재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아두시고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이 있죠. 유산이 있어서 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벌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동산을 좀 구입을 해놓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것을 보통 합법적으로 혹시 세금을 다 내면서 사용하시고 내시는 분들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국에다가는 전혀 재산을 안 놓고 미국에서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최근에 역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복수국적 거소증 저도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한번 살아볼까. 한국이 옛날 보다 많이 발전이 됐고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 30년 40년 가까이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나라 내 땅에서 살고 싶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역이민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는 입장은 그게 좋게 보이지만 않죠. 왜?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검은 머리 외국인은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을 내지도 않아 놓고 외국에서 사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살아놓고는 세금은 거기서 내고 이익에 대한 수익금도 거기서 다 베풀면서 살아놓고 노후의 건강보험 받고 노후의 이러한 기초연금을 받고자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말이 되느냐. 당장 이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만큼 현재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좋을 리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안 보이게 머리를 잘 쓰면 될 거야 라고 해서 재산은 모두 한국에 보고를 안 하고 재산은 한국에 전혀 없는 것처럼 하고 해외,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고를 안 하고 미국에서 살던 생활터전은 그대로 두고 한국에서 여기민을 하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등록을 해서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욕을 먹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은 상황으로서 그렇게 해놓고 미국에 와서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역시 똑똑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시죠. 미국에서는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연방법과 주법이라는 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양쪽의 보고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라고 판단을 해서 미국에서 SSI를 수령 조건에서 포함을 시켜서 내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더 많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나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봐도 아는 겁니다. 왜? 입국을 하실 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확인이 되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고 한국에서 출국을 하지 않으시면 얼마만큼 한국에서 지금 거주를 하는지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부분이 미국 아닌 한국에서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컴퓨터 시스템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정보가 교환이 되고 정보가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고 발달이 돼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 소득 하위의 70%인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서 재산은 해외에 있고 주민등록을 한국에 갖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수령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규정상 복수국적자라고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 한 달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한 다음에는 연속해서 60일 이상 기초연금을 중단하게 되고 또 재입국 시에는 다시 기초연금을 재지급합니다. 91일 이상 경과를 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단하고 있죠. 한국과 외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는 일부 한인들, 일부 한인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펌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의 한국 사람들이 겉하는 건 절대 아니죠.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정당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정정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더 많죠. 괜히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일부 한인들은 65세, 만 65세가 된 이후에 한국에서 매달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해외에서는 자산가지만 한국 내에서는 보유 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인 거죠.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등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한국의 복지서비스들이 시스템의 헛점을 보이면서 일부 복수국적자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에 지금 이슈가 한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복수국적자들의 부정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복지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조사가 한국 내의 재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 내에서 자산이 없으면 복지지원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보궁복지부 측은 재산조사와 심사를 하는 지자체가 해외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한국 내 재산이 없으면 받는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시스템의 구멍이 뚫려있지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국회의원들과 언론사들과 복지부와 법무부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 모든 혜택에 대해서 내국인과 즉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만큼 별도로 통계를 파악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현재 받고 있는 기초연금 신청 및 조건과 지급 요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국민의 경우에는 소득평가 플러스 재산소득 환산액이라고 그러고요. 부채를 조사해서 일정 선정 기준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서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일 때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부부가구일 때는 323만2천원입니다. 좀 비슷하죠? 한국과 미국과 금액으로 비율로서 보면요.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32만3천180원, 부부인 경우는 51만7천80원입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과 또 기초연금액에 있어서는 단독가구가 33만4천원이 되고요. 부부가구가 53만4천440원이 됩니다. 복수국자가 갖고 있는 한국 거주 제외동포 4명 가운데 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되고 언론사들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그렇다면 여기 잠깐 집죠. 4명 중에 1명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진짜로 있고 해외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생활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혹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파산을 하고 혹은 내가 건강이 문제가 돼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막상 해외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초연금이라도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이라는 이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에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446명이며 이 중에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한국정부의 예산은 연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누가 얘기하시겠죠? 그 10억 원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들을 이슈화하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자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연 212억으로 지금 내고 있다고 합니다. 9년 동안에 9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에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다른 기초연금을 합쳐서 효율화하는 연금 구조개혁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역의민을 하고 있는 노인 65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 문제를 놓고 아주 골머리를 신경 쓰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해외에 장기 거주를 해서 한국 내의 세금관계 등에 기여를 한 것이 거의 없는데도 대부분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2011년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에게 외국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한국국적을 회복해서 한국 내의 거주를 허용하는 복수국적제라는 것을 시행해 오고 있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2013년 기준으로 212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9년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에 22억 8천만 원에 비해서 9배 이상 급증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의 노인 숫자도 2014년에는 1,047명에서 2023년에는 5,699명으로 5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복수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작년 기준입니다. x로만 보면 아직 미미한 숫자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노소득을 보존해주는 기초연금 제도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것은 좀 형평성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더구나 복수국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여도 기초연금을 받기가 더 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복수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 재산을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글로벌화시켜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산 등을 소득으로 변환해서 기초연금 지급의 잣대로 삼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낮게 나오니까 기초연금을 더 쉽게 받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복수국적자의 소득인정액은 대다수 단일국적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34만원으로서 단일국적자 58만원의 58%에 그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국에서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항운의 거주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유럽에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 보증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스웨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건강보험이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55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얘기한 지가 수년째입니다.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55세 이상이 복수국적을 받게 된다라면 이러한 이슈는 더 커지겠죠. 마무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 혹은 은퇴 이민을 해서 미국에 가서 살아볼까 하시는 분들 참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양쪽 나라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활보조금이라는 부분 왜 미국에서는 말이 없고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서는 유독히 그것을 문제시 삼고 있느냐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국 내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다는 거죠. 왜?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정말 기초연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힘들게 서류 내고 서류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평생을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쉽게 되느냐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혜택을 주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내용 짚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 좋은 프로그램, 또 양심 있는 이민생활과 한국의 여기민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상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